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핫바 득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막걸리 먹는거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구요 뚱땡입니다 뚱땡이 핫바가 뚱뚱해요 한 2배 1.5배 크죠 12코인은 낡한 거고 핫바 먹습니다 핫바에 막걸리 먹습니다 진짜 맛있네 이거 막걸리 한잔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낡같습니다 상표가 보여야 되니까 혹시 알아요 남원의 생막걸리에서 광고 들어올지 그거 진짜 막걸리 먹는다는 것을 표현해 줘야 해서 약간 흘렸어요 이거 진짜 맛있네 엄청 뚱뚱해 딱 봐도 뚱뚱하죠 아.. 3행3원 인자가 일루와 아직 뚱뚱 남았어 크기가 핫도그 크기만 해요 크기가 핫도그 크기만 합니다 핫바 뚱땡이 핫바 asmr 핫바 잡으세요 어우 너무 커가지고 덕천해 아 요거 괜찮네요 CU 편의점에서 샀던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들도 핫바 득템 잘 사서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진짜 핫바가 커가지고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